안녕하세요 딥시다이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대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전군특수부대 같은 무기, 같은 훈련, 같은 예산을 쏟아부으면 가장 큰 성장과 활약을 낼 수 있는 부대가 해특수라 생각합니다. 진짜 해병대에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깡과 뜨거움이 있거든요. 아무튼 해특수가 이번에 나오지 못한 첫 번째 이유 해병대에는 인원편성부터 해수색, 해특수, 인원편성의 해기라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이름 아래 확실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병 중심의 해병대 수색대가 아닌 간부 중심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모집하려고 했을 텐데 해특수는 2018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타 특수부대원들보다 인원편성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말 조심스럽고 확실치 않긴 한데 외압이 있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해병대가 워낙 제대 후 전후에부터 사회 각계 각층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여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즌 1,2를 겪으면서 해병대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병대 출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강철부대 3 출전 6부대 영상을 올리고 상당히 많이 달린 댓글들이 해병대 안 나와서 좋다. 맨날 꼴등하는 해병대도 나오지마. 라는 뉘앙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외압을 넣어 못 나가게 한 거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후배들의 도전의 길을 막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아무리 성격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해병이 싸움을 피하는 남자들도 아니고 해특수든 해수색이든 시즌 1,2에서 좋은 성적 못 꺾었다고 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씨바 내가 나가서 다 죽인다 이래 생각하지. 이번에 나가서 또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뭐 단언컨대 이 지랄하는 소녀 해병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라는 엄청난 수의 예비역 시청자들이 있는데 해병대가 없다. 해수색이 아닌 해특수로만 구성한다고 쳐도 과연 4명이 없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 도전하고자 했던 후배들을 쫄아서 튄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더욱더 슬픈 건 그 손가락질을 도전하고 싶었고 해병대의 금지를 높이기 위해 갈고 닦았던 젊은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강철 부대 시즌 2가 끝나고 해특수, 해수색 분들 시즌 3 나가서 씹어 먹으려고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진짜 SSU가 못 나간 것만큼이나 아쉽습니다. 아무튼 해병대에 결코 약한 부대가 아닙니다. 기회와 충분한 예산만 주어진다면 그 어떤 특수전 부대들보다 성장의 폭이 크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철 부대 2는 모르겠고 시즌 1은 진봉형 때문에 해병대가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운빨도 무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는 시즌 1의 수색이 707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찐 비하인드 스토리 좀 운이 안 좋았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7이 아마 진봉형이 자른 건 같았는데 아니 그냥 제작진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니까요. 707이 아마 진봉형과 진봉형이 자른 건 맞죠? 상상됩니다. 제작진이 아마 진봉사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